낭만덕도 조사부 시간에 무슨 법조 시간도 아니고 스토킹 범죄 얘기를 하냐라고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스토커에 대해서 의학적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뭔가 유전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뇌구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마약 범죄자도 의학적 근거 기반 하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스토커도 외국에서는 과학적 근거 하에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한참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먼저 마약 중독자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반인과 마약 중독자는 뇌가 다릅니다. 뭔가 자극에 좀 민감하고 중독성을 참는 어떤 힘 이런 게 좀 약한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이런 실험이 가능할까 싶지만 유럽과 미국에서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것들이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영국에서 젊은이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직접 주입한 실험이 있었죠. 한번 소개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우리나라 정서상 불가능한데 미국과 영국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반인과 마약 중독자에게 마약을 실제로 주입하고 뇌기능 펫시티를 찍었습니다. 일반인에게도요. 그랬더니 마약 중독자에게만 활성화된 영역이 있는데 이 도파민 부위입니다. 이 도파민 부위는 더 욕구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은 마약을 한 번 접했을 때 도파민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만 마약 중독자는 도파민이 활성화돼서 마약을 더 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마약 중독자는 스스로 끊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미국 연구팀이요. 스토커를 범죄 행위에 따라 분류하고 뇌기능 MRI로 했는데요. 일반인과 비교해봤더니 도파민 영역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처럼요. 그래서 뭐냐면 스토킹을 할 때마다 중독되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가 마약하는 것처럼. 중독이다. 스토킹 자체가 중독이라서 본인이 스스로 끊을 수 없고요. 사회에 적극적인 개입이 있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후속 연구로 스토커들이 어떤 것들이나 봤더니 우리 일반인에게 분비되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분비되지 않아서요. 항상 침울에 있고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 있고요. 자윤신경계 균형 빼져 있어서 충동적이고 거기다가 옥시토신이라고 그러니까 자궁 수축 호르몬, 엄마의 모성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이거 지나치게 많아지면 집착, 폭력성 증가거든요. 스토커들에게 이게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시작한 스토킹에 중독되고요. 그러면서 뇌는 점점 파괴되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피해자가 고통스러운 걸 즐기는 거예요. 마약처럼. 대단히 나쁘게 되는 거죠. 결국 잔인한 범죄로 이어지는데요. 미국 조사에서는요. 헤어진 연인이나 부인을 살해한 사건의 85%에서 스토킹이 선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스토킹은 과도한 짝사랑이나 사랑이 아니라 살인사건의 신호라는 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중독성이 있다. 아니 그래서 왜 스토킹 범죄하는 사람들 보면 왜 저렇게 실탄에서 쫓아다니나. 일반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간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게 일종의 호르몬 뭐라고 해야 되나. 중독성. 네. 그런 게 있는.